자 여기는 화분에 심려둔 아이들이예요 으아 저기 큰 대품들도 있죠? 개대품들도 자 오늘의 이슈 창세일한다고 광고를 하셨죠? 요 체리창들 요 앞부분에 있는 것들만 15,000원을 판매하신답니다 체리창들 아 근데 좀 뭔가 여러가지가 섞인 것 같은데 요런 뒤쪽 아이들은 거의 3만원정도 판매를 하고 계세요 여러 아이들이 있어요 창들이 김포신들 김포신들 그게 별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초보라서 저도 창까지는 구매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김포신들도 이 밑으로 요 아이들만 일임파 없는 아이들만 15,000원에 판매하신답니다 오늘 아침 새벽 아침부터 뭐 7시, 8시부터 오르면서 열 몇 개씩 상하셨다고 합니다 남은게 이것밖에 안돼요 여기도 대푸마 아이들이죠 여기도 대푸마 아이들이죠 다 갖고 가고 싶구나 남은게 이것밥은 heartfelt ität 눈에 흡수 넘어서 오세요 EP 3